썰썰썰썰썰썰썰밤 안녕하세요 썰밤입니다. 여러분도 명품 브랜드를 좋아하나요? 오늘은 명품이 많다는 이유로 안좋은 소리를 듣고 있다는 제보자 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은수저 정도는 되는 중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대기업을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제 생일때나 크리스마스 혹은 시험때 성적을 잘 받아오면 기념으로 갖고 싶은걸 사주십니다. 엄청 비싼건 절대 안된다고 하시지만 200만원 이하로는 웬만해선 그냥 사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다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 가방, 신발, 티셔츠 등이 명품 브랜드가 많습니다. 명품을 자랑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부모님께서 사주신다는데 솔직히 거절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제가 평소에 명품을 하고 다니는 걸 보고 허세쩐다고 비꼬하자 말해요. 중학생이 무슨 명품이냐, 등골 브레이커다, 저건 분명 짝퉁일 것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말을 지어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뭐예요? 부럽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든가. 참, 물론 명품이 비싸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돈을 빌려가면서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부모님 만난 덕을 제가 누리고 있는 것 뿐인데 그게 욕먹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중학생이 비싼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게 이상하게 보이시나요?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으면 앞으로는 친구들 만날 때 명품 안 들고 가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